안녕하세요 자리 있어요? 두 명이요 숫자나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메뉴판 좀 주세요 이게 뭐예요? 저게 뭐예요? 달아요? 짜요? 매워요? 여기요 저기요 여기 주문이요 뭘로 드릴까요? 이거 주세요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소주 한 병 주세요 맥주 한 병도 주세요 덜 맵게 해주세요 안 맵게 해주세요 안 맵게 해주세요 안 맵게 해주세요 맥주는 어디에 드릴까요? 여기요 여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 주세요 김치 김치 좀 더 드릴까요? 리필해 드릴까요?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주세요 계산서 좀 주세요 계산서 좀 주세요 여기 계산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기다리세요